자, 제1회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2위, 오철희 기업계선은 증권방송 아파치TV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에서 우수한 누적 수익을 거두어 상패를 수료합니다. 2017년 10월 14일 아파치증권TV 대표 신균현 대도 시상은 그 대표님 아파치증권TV의 시상식입니다. 증권방송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100만원 2등 시상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회 아파치TV 모의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2위를 한 오철희 소장입니다. 아쉽게 1위를 놓으셨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1위를 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사람 방에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위 정흥기 기하께서는 증권방송 아파치TV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해외선물 모의투자대회에서 우수한 누적 수익을 거두어 상패를 수료합니다. 2017년 10월 14일 아파치증권TV 대표 신균현 대도 시상은 아파치증권방송 대표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3등 시상금 50만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닥터 행크성이라고 정권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하는데 어쨌든 대구 아파치 투자 클럽이 역량이 너무 좋은 트레이더 선생님들부터 잠시 지도를 받았고 저도 이렇게 정부 대회에서 3위라는 엄청난 행위를 가지고 지구에 대해서 너무 예고한 생각이 듭니다. 아주 불가진만한 인낭대 철옥수술을 대감치입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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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